이번 시간에는 캠타시아 스튜디오라고 하는 캠타시아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캠타시아 레코드와 함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인 캠타시아 스튜디오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캠타시아 스튜디오는 에디팅 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개의 캠타시아 레코드로 레코딩한 여러 개의 파일들을 조합해서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각각의 동영상들에게 어떤 특수한 효과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캠타시아 스튜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기능이고요. 아주 강력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캠타시아라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캠타시아 스튜디오고요. 캠타시아 스튜디오를 실행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캠타시아 레코드를 이용해서 레코딩을 한 다음에 그리고 레코딩을 시작해보죠. 이렇게 레코딩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스톱 버튼을 누르고 세이브 앤 에디트라고 한 다음에 캠 레코드 언더바 2라고 적고 저장을 한 다음에 조금 기다려보면 캠타시아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이미 실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잠깐 기다려보면 아까는 캠 레코드 1.캠 레코드 파일 좀 묘하네요. 발음이 그리고 이거는 캠 레코드 2.캠 레코드 파일이죠. 그래서 이 파일이 바로 캠타시아 스튜디오에 클립 빈이라고 하는 탭 안에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윈도우 시작 버튼에서 캠타시아 스튜디오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 있는 캠타시아 스튜디오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셔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캠타시아 스튜디오에서 다시 레코딩을 하고 싶을 때는 물론 캠타시아 레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또 실행을 시켜도 되겠지만 여기 보시면 레코드 더 스크린이라고 하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캠타시아 스튜디오가 사라지면서 레코딩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레코딩을 하고 레코딩을 끝내면 다시 캠타시아 스튜디오가 실행이 되겠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집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제가 화면을 깨끗하게 만들었고요.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파일에서 New Project를 하면 현재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던 파일을 날리고 새로운 캠타시아 스튜디오 파일을 편집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일단 import 쪽 바로 뒤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import를 시키면 방금 제가 뭘 했죠? 이 파일 확장자명이 속성을 볼까요? .camrec로 끝나는 거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 파일이죠. 이거는 캠타시아 레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녹화한 것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죠. 저걸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타임라인을 올려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떼면 이렇게 생긴 에디팅 디메이션스라고 하는 다이얼로가 뜹니다. 여기에서 디메이션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디메이션은 화면의 크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코딩 디메이션이라고 하면 이 REC 파일이 있잖아요. 이 캠타시아 레코더로 녹화한 파일의 해상도 있죠. 그 해상도를 반영한 것이 이 REC 파일이고요. MOST DECENT는 이 캠타시아 스튜디오가 가장 최근에 편집했던 그 화면의 크기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 HD라고 되어 있는 거 1280 곱하기 720 제가 중요한 이 화면 사이즈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OK를 누르면 화면 크기가 지정이 되는데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지정한 화면은 이 캠타시아 레코더로 녹화한 파일의 해상도가 아니라 캠타시아 스튜디오로 편집한 결과물이 갖게 되는 해상도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보면 캠타시아는 두 가지 형태의 파일 형식이 있어요. 하나는 캠 REC로 끝나는 파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캠 프로젝트에서 J까지만 가는 확장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캠 REC는 레코딩 됐다는 뜻일 거고 캠 프로젝트는 캠타시아 프로젝트의 약자겠죠. 그래서 레코딩된 파일과 그리고 프로젝트 파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일은 캠타시아 스튜디오 즉 이 편집 툴을 이용해서 편집한 그 결과물이 저장되는 거고요. 방금 보셨던 이 레코딩 디멘션이라고 하는 거 물어보는 거 보셨죠?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물어보는 이 화면 이 화면은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예로 보자면 이 캠 REC에 대한 것이 아니라 캠 프로젝트 즉 프로젝트 파일의 화면 크기를 지정하는 것이고요. 저기서 지정한 화면 크기에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코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것을 실제로 AV나 MP4나 또는 MOVI와 같은 파일로 변환할 때 바로 저 사이즈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프로그램의 구성은 이렇게 크게 보면 왼쪽에는 아래쪽에 있는 탭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배치되는 화면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프리뷰 지금 현재 녹화되고 있는 또 편집된 상태로 여러분들이 미리 볼 수 있는 화면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 편집을 할 수 있는 이 타임란이라고 하는 에디팅 도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우선 첫 번째로 클립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클립빈 클립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캠타시아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편집 작업을 할 때 여러 개의 클립들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클립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 캠타시아 레코드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캠타시아 레코더를 통해서 녹화한 그 영상 있잖아요. 그것도 클립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 그럼 그 이미지도 하나의 클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클립을 한번 추가해 볼까요? 여기 공터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오른쪽 클릭하면 임포트 미디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미리 보기 미리 저기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샘플 사진 중에 뭐 아무거나 제가 수국이라는 걸 갖다 놔볼게요. 그럼 여기 보시면 카테고라이징이 돼 있죠? 캠타시아 레코딩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카테고라이징이 되어 있고 이미지라고 방금 제가 등록한 파일이 이미지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하면 이미지가 캠타시아 스튜디오 안으로 쇽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타임라인 안에서 지금 13초네요. 13.28초부터 이미지가 화면에 출력되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클립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캠타시아 스튜디오를 통해서 이 편집행위를 할 건데 그 편집행위를 하는 동안에 이 사용하게 될 여러가지 멀티미디어 리소스들 이 자원들을 미리 키픽해두는 이 종의 인벤토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클립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클립빈에다가 여러분들이 파일을 추가시킨다고 이 캠타시아 스튜디오에 현재 에디팅되는 이 파일의 크기가 커지진 않아요. 여기 있는 이것들은 각각 원래 그것들이 있었던 그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파일을 그냥 링크만 시킨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원본에 있는 파일이 삭제되거나 유실되면 여기에 있는 내용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꼭 기억해두시고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캠타시아 스튜디오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여러가지 음향효과 뭐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디오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캠타시아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일종의 번들 이 이펙트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별로 쓸만한 건 없더라고요. 번들이 다 그렇죠. 나머지 다른 효과들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타임라인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 부분이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상처럼 시간의 순서대로 재생되는 그런 미디어 그런 매체들은 전부 다 타임라인이라는 형태의 편집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래시도 그렇고 프리미엄이나 아니면 오디오 관련된 툴들도 다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의 순서대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의 편집 툴이 있는데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죠. 이걸 움직여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쪽에 있는 프리뷰가 프리뷰에 있는 화면이 바뀌고 있죠. 그러면 타임라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일단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비디오라고 적혀있는 게 있고 오디오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디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영상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오디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음향, 소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재생이 재생 음 재생 슬라이더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영상과 소리가 같이 재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음 이 화면을 화면 자체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위에 있는 독보기입니다. 자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확대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시간을 제어할 수가 있고요. 축소하면 이 전체적인 시각으로 이 타임라인을 조망해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 마우스 휠 있잖아요.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사이에 있는 이 바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쉽게 이 슬라이드 업, 그 타임라인을 축소했다가 확대했다를 왔다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요런 버튼들을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예, 키보드와 이 마우스 휠을 조합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강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렇게 있는 제가 선택한 요것들 있죠? 요것들이 각각이 이 덩어리들이 이쪽의 클립들인데요. 제가 델리트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오디오도 요렇게 해서 삭제를 하시면 되고요. 자 위쪽에 보시면 클립빈이라고 하는 거 있죠? 클립빈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이 이 편집 행위에 사용할 이 클립들을 모아놓은 곳이 클립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에 있는 요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어... 타임라인 위로 롤오버 시킨 다음에 누르고 있었던 버튼을 놓으시면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클립이 타임라인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기 있는 요 클립을 다시 요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자 뒤에 부분이 노랗게 보이죠? 여기서 마우스로 떼면 앞에 있는 클립 바로 뒤에 클립이 위치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현재 선택된 클립을 요 기존에 위치하고 있는 클립 앞에다가 놓고 싶으면 요렇게 움직이게 되면 저렇게 파란색 줄이 생기죠? 저기에 클립이 위치할 거라는 뜻입니다. 놓게 되면 요렇게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그 편집 활동을 하다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말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들어가면 안되는 소리가 들어갔거나 이런 경우에 그것들을 오려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려내는 게 아주 자주 사용되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뭔가 하다가 뭔가 녹음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뭔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보통 말수가 적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낼 때 요기 요 음향 부분을 보시면 요렇게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와있지 않고 일렬로 선이 쫙 가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경우엔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스크린캐스트 할 때는 그럼 그 부분을 잘라내는 법을 한번 알아보죠. 자 우선 요기다 마우스 슬라이더를 갖다 놓고요. 재생 버튼을 눌러보면 재생이 되면서 어떤 맥락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기 보시면 근데 요기 있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 그 구간이 필요 없는 구간이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자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자 마우스를 시작되는 부분에다가 갖다 놓고요. 자 요기 있는 요 위쪽에 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다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요게 붉은색으로 되어있는 네모난 박스 있죠. 이 박스를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를 해보시면 요렇게 블럭 설정이 돼요. 그리고 손가락을 뗍니다. 자 이 상태에서 Delete 키 있죠. 자 요기 있는 요렇게 생긴 Delete 키 요거를 누르면 자 여러분이 선택한 블럭 설정이 되어있는 부분이 사라지면서 그 부분에 건너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예 그 침묵의 구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동영상을 편집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동영상 하나의 동영상 안에다가 어떤 다른 동영상이나 아니면 다른 사진을 포함시키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자 동영상을 분절시킬 부분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부분 정도에다가 제가 이 사진을 추가시키고 싶으면 자 여기다가 마우스 포인트 올려놔서 클릭을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생긴 Split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Split은 쪼갠다 라는 뜻이죠. 자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덩어리가 두 동강이 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요기는 이미지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요기에 요 분절점에다가 올려놓고 마우스 포인트를 놓으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앞쪽에 있는 동영상과 이 뒤에 있는 동영상 사이에 이미지를 삽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미지 말고 다른 동영상을 놓을 수도 있겠죠. 한번 재생해 볼까요?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영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하다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구간을 마킹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 타임라인 상에서 이 타임라인은 이 동영상이 안에 암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여기 여기 2초 부분에 소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자 슬라이더를 여기다 갖다 놓고요. 거기서 M 버튼을 눌러보세요. M 키죠. 키보드 M 을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마커네임이라고 하는 이 다이얼로가 뜨는데요. 여기다가 소개 라고 적는 거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사각형의 저 뭐라고 하죠? 마름모죠? 마름모가 나타났는데 저기에 보면 소개 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뒤에는 뭐 다시 M 을 눌러서 M 을 눌러서 인사 마무리 인사 이런 식으로 구간들에 구간들에 표시해 놓으면 나중에 편집할 때 아주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어 트랙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트랙이라고 해요. 그 중에 비디오 1과 오디오 1이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오디오가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다른 오디오를 삽입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 지금 이 비디오와 오디오가 링크가 걸려있는 상태거든요. 이 링크를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해제할 때는 자 여기 보시면 비디오 옆에 파란색 원이 있는데요. 저 원을 클릭하면 뭐 Permanently Unlink 라고 나오죠. 뭐 오디오와 비디오 사이에 링크가 걸려있는 걸 풀겠냐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얘를 누르면 자 두 개가 서로 별개의 것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오디오를 클릭한 다음에 Delete 키를 누르면 오디오가 삭제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고 이 타임라인에 대응하는 일단락을 하자면 자 여기 오디오 1이 있고 오디오 2가 있는데요. 오디오 1은 여러분이 이 캠타시아를 이용해서 녹화 녹음한 소리가 오디오 1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오디오 2는 여러분이 녹화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즉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들 있죠. 누가 나한테 메신저를 걸었거나 아니면 컴퓨터에서 어떤 동영상이 재생되거나 그런 소리들이 있을 때 그 소리가 오디오 2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집하다 보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영상들을 이렇게 삭제를 해요. 그리고 편집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인코딩을 해보면 끝부분에서 검은 화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앞쪽에 있는 비디오 1이나 오디오 1은 삭제를 했지만 밑에 있는 오디오 2를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디오 2가 끝나는 지점까지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오디오 2를 잘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밑에 있는 나머지 다른 이펙트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